안녕하세요 불빨간사춘기의 보컬을 맡고 있는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니 이제 마음속에 지니 어디 있니? 내 목소리 들리니? 오늘은 불빨간사춘기의 하프앨범 레드위클의 오피셜 티저 시리즈를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번 티저는 세 가지 티저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드라마식으로 구성된 티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되게 괜찮은 척 하면서도 나중에 되는데 되게 막 울고 마스카라 범지고 그랬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번 하프앨범 레드위클은 다섯 곡 다 저희가 자작곡으로 만든 곡이고요. 불빨간사춘기의 상큼하고 귀여운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입니다. 불빨간사춘기의 하프앨범 레드위클이 4월 22일에 발매됩니다. 저희 앞으로도 방송이나 페스티벌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텐데요. 관심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시고 저희 많이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빨간사춘기의 안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